안녕하세요 몽이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3년정도 되어서 드디어 5천명이라는 구독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소통이 원활하지도 못한데도 계속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힘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5천명도 되었고 올해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5분을 뽑아서 제일 최근에 출시된 플래닛쥬 황홍팩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내돈내산이고요. 어디서 스폰 이런거 절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플래닛쥬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거고요. DLC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와 저에게 응원의 한 줄을 성심성의껏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두가지만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11월 28일 화요일 밤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추첨을 하겠고요. 추첨 중 성의 없는 분이 당첨이 된다면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릴테니 꼭 성의 있는 이벤트 참여 바라겠습니다.